한글자막 by 한효정 박시우의 이름이 호명되자 팬들의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화이트 재킷과 보타이 그리고 블랙 팬츠를 매치한 깔끔한 수트 차림의 박시우 여전한 꽃미모가 돋보였는데요 한류 탑스타라는 영예로운 상을 수상한 소감은 과연 어땠을까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한 것 같습니다 박시우는 올 하반기 윤은혜와 여련한 영화 사랑 후회를 통해 2년 만에 컴백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팬들에게 큰 상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이상의 주어진 이름처럼 한류 스타라는 명칭에 그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시우는 올 하반기 윤은혜와 여련한 영화 사랑 후회를 통해 2년 만에 컴백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영화 개봉도 앞두고 있고 아마 좋은 일로 인사드릴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애정을 인시선으로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곧 만나게 될 배우 박시우의 새로운 작품과 스크린 속의 멋진 연기 기대할게요 안녕